야 고구마 맛있어? 너 자지 왜? 벌써 입 났어 왜? 고구마 먹어 엄마 좀 줘봐 고구마 준우 먹어 또 귀여워 어린이집 갈려고 일찍 일어났어요? 어 엄마는 커피 먹을게 준우는 고구마 먹어요 준우 뭐? 준우 어린이집 갔다와 엄마가 맛있는 거 사놓을게 준우 뭐 먹고 싶어? 엄마 엄마 아까 뭐 사줘요? 준우 킨더주이 사줄까? 또 뭐 사세요 디디 디디 응? 뭐 이게 뭐야 피곤해? 졸리지 너 왜왜왜 왜 잘거야 응 잘거야? 갑자기 잔대 고구마 먹다가 Shop 고구마 다 먹고 좀 누워있어 그럼 얼른 먹어 ap 뭘 갑자기 미운 얼굴이야? 웃어야지 아 알간 réuss 바 comed mic 아니 오유 줄까? 응 응? 무슨 우유 먹을 거야? 나는 요구르트 줘요. 요구르트 먹을 거예요? 네. 알았어. 바이바이. 바이바이.